전국 철도노동조합이 어제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가면서 일부 열차가 지연됐습니다. 철도노조는 다음 달 초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어제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파업을 결의한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늘 오전 총파업 일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열차 운행 지연 안내가 나옵니다. 철도노조는 규칙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급하신 분들께서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철도공사노조의 준법 투쟁으로 이미 지각을 경험한 시민도 있습니다. 준법 투쟁 첫날 큰 혼란은 없었지만 철도공사가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34호선과 수임분당선 등에서 일부 열차가 길게는 20분 이상 지연됐습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정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800명 충원과 주 야간 4조 2교대 전환,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안전 업무들을 담당하잖아요. 심화 시간대에 이런 피로도 누적되면서 여러 사고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휴게 시간 지키기 등 준법 투쟁을 벌인 뒤 다음 달 초부터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도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일부 구간에서 준법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율이 좀 9호선의 경우에 저조하기 때문에 쉬고 있는 기관사를 불러서 운전을 시키거든요. 기관사는 피로해진 채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도 찬성 70.55%로 가결됐고 서울 지하철 9호선, 용인경전철, 서해선 등 다른 민자철도 노조도 공동파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대책본부 가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언민재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